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오늘은 1년 중 커리큘럼 중에 가장 중요한 강좌죠.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개념 완성 강좌. 제가 고3 및 N수 대상으로 운영하는 필수본 개념 완성판 강좌의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본이 무슨 말의 줄임말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필히 들어야 하는 수능 물리학의 본질적 접근. 전체적으로 응시자 수가 안타깝게도 조금 늘었다가 다시 줄고 있어요. 요새 사탐론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벌어지면서 줄고는 있는데 어쨌든 대략 6만 명 전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원 응시자 수. 총 5년 동안 필수본을 수강하신 수강생들이 중복 제거하고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대표적인 개념 완성 강좌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 호평을 좀 해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도 좀 호평에 더욱더 힘입어서 열심히 좀 운영을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강좌 특징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게 뭐 단순하게 강좌나 교재를 소개한다라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개념 완성 강좌를 수강하면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수강을 하고 학습을 하면 좋은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본질적인 것 같아요. 수능 물리학에 필요한 게 필수본 강좌에서는 수능 물리학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당연히 기초부터 심화까지 꼼꼼하게 다룹니다. 빠짐없이 다룬다는 거. 그 다음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다룰 때도 있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을 할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강대강 넘어가거나 또는 이건 뭐 출제 빈도가 낮거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뺀다. 뭐 그런 이제 주관적인 견해는 녹아있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아직 미출제 주제였지만 이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다 자세하게 다룬다는 거. 하지만 뭐 그 안에서 출제 빈도에 따른 비중 조절은 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개념의 문제 적용 능력. 당연히 모든 개념을 안다 하더라도 뭐 좀 진부한 얘기잖아요. 나는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문제 적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 교과서적인 정의, 그 다음에 개념의 성립 배경이나 개념과 개념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까지 좀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풀이법이 필요한데. 문제 푸는 과정이라는 것은 굳이 빗대어 설명하자면 출제자와 문제를 푸는 수험생 간의 일종의 대화다. 출제자가 뭔가 화두를 던지면 그렇죠? 문제를 통해서 화두를 던지면 여러분들은 일단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오해 없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제를 잘 해석을 해야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그래요. 먼저 운을 뗀 사람이 말을 꺼내면 상대방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거기에다 자기 의견을 덧붙이면서 대화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결국 이제 문제풀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왜 개념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느냐. 바로 문제 풀면 되지. 그것은 단순히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문제를 오해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출제자가 뭔가 문제를 던지면 내가 그 말을 잘 이해해야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가장 적절한 시의적절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개념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문제화 되는지도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그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두 가지 차원인 거죠. 개념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 본질적인 이유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얘기만 잘 들었다고 해서 대화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 답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유기적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필수본은 단순히 교과 개념만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 되고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며 앞으로 또 이런 유형도 출제가 될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유형별로 어떤 풀이법들을 효율적으로 써먹어야 될지 구체적인 문제풀이의 방법론들까지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시첸말로 이제 필수본만 열심히 들어도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풀커리를 탄다 하는 게 요새 학습 트렌드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는 저도 이제 풀커리를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 개념과 기출이다. 개념 기출 학습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으면 사실 전체 학습의 80%는 끝났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문제만 많이 풀면서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면 될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1년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만큼 저도 좀 상세하게 기초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들까지 모두 망라해서 이 필수본 강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만큼 좀 러닝타임은 길기는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63강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좀 많거든요. 60강이 좀 넘어가니까 부담은 되죠. 거의 한 3천분에 육박하는 러닝타임을 갖고 있다 보니까 1년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큘럼과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긴 학습, 좀 방대한 학습은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만 잘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따라오는 학습 과정들은 좀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워낙 안정적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 그리고 교정, 수정, 보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교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별다른 불만 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과 개념을 잘 요약했고요. 당연히 뭐 출제 포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보조 설명.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과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적인 어떤 설명들.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좀 간단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확인 예제들 이런 것도 입체적으로 들어 있고 또 문제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시가 돼 있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단편적이기는 합니다만 약간 내신 스타일이긴 하죠. 방금 익혔던 개념 설명 부분을 통해서 방금 익혔던 개념들을 가볍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개념 확인 예제. 그리고 수능 형태의 문제긴 하지만 OX 형식으로 조금 더 이제 바로 수능 문제 실전형 문제를 풀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OX 형태지만 수능 형식의 문제를 풀어보는 OX 스크린 문제. 그리고 이제 수능 맛보기. 다만 수능 맛보기 문제는 개념 교재다 보니까 찍음 찍는 형식의 실제 오지선다 형식의 실전적인 수능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문학 난이도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실제 출제되고 있는 수준의 수능 맛보기 문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필수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수능 맛보기 문항은 기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개념과 기출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다가도 기출 문제를 실어 놓으면 강의를 하는 또는 교재를 만드는 저나 저희 연구실 입장에서는 좀 작업은 수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불필요한 중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능 형태의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는 기출 문제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의미있게 구성을 해봤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필수본 강좌에 굉장히 호평을 주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재수강할 때 보통 이제 뭐 한 번 듣고 그걸로 끝내진 않잖아. 좀 어려웠던 부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싶은 부분, 반복하고 싶은 부분. 근데 러닝타임이 길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수강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담이 너무 커요. 근데 어느 한 군데를 탁 집어서 듣기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야. 그 부분을 듣고 싶은데 막 찾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니면 포기하고서 다시 듣고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 강좌는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뭐 촘촘하게 인덱스를 달아드리기 때문에 찾기가 쉬울 거예요. 어느 파트를 다시 듣고 싶다. 어느 파트를 다시 복습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맞춤형 인덱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습에 좀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 시기에 아마 이제 필수본 본강좌를 들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아 저 얘기 또 하네? 저 얘기를 또 한다고? 할 정도로 좀 제가 좀 일부러 그러는 건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건 이해는 가. 당연히 뭐 1년 뒤에 수능을 봐야 되니까 남들보다 좀 빠른 스텝으로 조금 더 빠르게 완성도 있는 학습을 하겠다는 그 욕구는 인정합니다. 욕망은 인정을 하는데 열정은 인정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이제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탐구 영역은 그래도 구경수에 비해서는 좀 다른 거 아니야? 구경수는 2개월이 뭐니? 단연간이죠. 단연간. 사실은 뭐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구경수 입시는 솔직히 뭐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거나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단연간 누적된 기본 내공이 고3 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자기 실력 발휘하는 것이지만 탐구는 그래도 1년에 완성이 가능해요. 제로 베이스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구경수에 비해서는 좀 적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리즈너블 한데도 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강의 한 번 듣고 문제 한 번 쓱 풀면 바로 수능 문제가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출발선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동일한 출발선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제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학습해 온 이력 본인의 성향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제각각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개념완성 강의를 좀 잘 빠르게 이해하고 기출문제 잘 풀었더니 그다지 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적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100% 재능만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어요. 그 학생이 살아온 배경들을 꼼꼼히 관찰해보면 그럴만했다라는 거지. 2학년 때 내신 대비할 때도 수능 대비를 방불케하는 대비를 했다든지 또 뭐 필수본 듣기 전에 개념을 한 두세 바퀴 이미 돌려봤다든지 또는 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중학교 때 경시대비라도 한 번 해봤다든지 좀 더 남들보다 물리학에 시간 투자를 했으니까 좀 더 빠르게 적응하는 거겠죠. 근데 그건 좀 인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 시간에 나는 다른 거 했을 거 아니야. 그걸 뭐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아 이게 물리는 재능이 결국 중요한 거구나. 물론 저 100% 부인하진 않습니다. 재능이 있는 학생들도 있죠. 하지만 드물고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2개월 정도는 견뎌내야 됩니다. 뭐 이제 수업을 들으면 제깍 이해되는 것도 있고 문제를 풀면 바로바로 풀리는 파트가 있죠. 학생들 별로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역학은 잘하다가 갑자기 특수상자성 이론에서 좀 아래로 무너진다든지 좀 어렵다 여기다 하고 안 맞는다. 뭔가 좀 걸리적거린다. 또 어떤 학생들은 전기력에서 좀 허우적대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남들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난 파동의 간섭이 좀 어려워.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건 뭐 개인차는 있으니까 뭐라고 알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는데 극복해야죠.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는 굳이 뭐 이제 불평불만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의미 없는 회의의식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미 없는 회의라는 건 뭐냐면 굳이 이 과목을 드랍할 게 아닌데 안 맞는다 안 맞는다 하면서 손을 놓는 거예요. 학습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고 일정 이상의 학습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개념학습의 본질이거든.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러면 안 돼. 나중에 문제풀이쯤 가면 어느 정도 기본 내공이 갖춰져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만 봐도 감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와야 되는 거고 저도 문제풀이쯤 가면 매일 풀라고는 안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해줘도 감이 유지되니까요. 근데 개념은 저는 일주일에 주 3회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3회. 월수금이면 월수금 화목토면 화목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한두 시간이라도 좀 꾸준히 하는 것이 이제 개념학습 단계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 내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견뎌내자. 좀 꾸준히 계속 지속하는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반복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한 3번 심하면 한 5번 보면은 결국 사람은 적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단원은 되도록 하루 안에 듣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개념 파트가 보통은 이제 짧으면 2시간 길면 한 4시간짜리도 있습니다. 한 소단원의 개념 강의가 근데 4시간이면 좀 많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1배속으로 듣진 않잖아요. 보통 4시간이면 이제 러닝타임이 한 3시간가량 되거든요. 50분씩 되니까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보통 뭐 1.5배속에서 1.8배속 듣잖아. 그러니까 실제 러닝타임은 한 2시간이면 들을 거거든.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흐름이 있는데 이거를 쪼개서 들으면 조금 또 텐션이 처지고 다시 예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가급적이면 뭐 필수는 아니지만 긴 단원 같은 경우는 쪼개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가급적이면 하루에 좀 몰아서 완결성 있게 듣도록 하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 예제나 OS 스크린 이거 당연한 얘기죠. 문제는 아무리 개념 강의라고 하더라도 내가 또 이 다음에 약간 좀 모순된 얘기처럼 들리는 얘기를 할 텐데 모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미리는 풀어봐야 돼. 왜냐하면 풀리든 안 풀리든 이 얘기는 풀어서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맞추면 좋지만 일단 제 풀이하고 비교해 볼 만한 본인의 풀이는 있어야 될 것이고 미리 풀어봐야 흡수력이 빠릅니다. 그 문제를 미리 경험해 봤어야 이 문제가 어떤 문제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고생했고 어떤 파트가 어려운지를 본인 몸으로 스스로 느끼고 강의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포인트들을 얘기하면 그 포인트들이 더 흡수가 빠르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개념 단계에서는 모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미리 풀어보고 선생님이 이제 풀어주면 아 저런 건 저렇게 해가는 거구나 라는 걸 뭐 비판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좀 믿고 따라와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가 보다. 또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저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푸니까 풀이가 좀 짧아지네 뭐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좀 처음에는 한 두세 번 정도는 따라해 보셔야 돼요. 그 풀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라는 호불호는 당연히 인간이니까 있을 수는 있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따라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는 시야나 본인 풀이의 효율성들이 조금 더 증대돼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게 한 두 달 정도를 꾸준히 참다 보면 본인의 관점 본인의 풀이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회독 당연히 처음에는 강의를 한 번 듣고 문제 풀고 따라오는 겁니다만 두 번째는 이제 좀 발췌 수강 뭐 당연히 이제 이거는 복습이니까 듣고 복습하는 게 이제 1회독인 건데 사실 뭐 1회독 2회독으로 나눴어요. 듣고 그때그때 바로 복습. 이건 이제 엮인 거지. 세트죠. 그러면 사실 두 번 본 거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 번 다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 뭐냐면 1단원을 보통 공부를 하잖아요. 역학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역학을 공부하고 났는데 에너지까지 공부를 했는데도 찜찜해. 한 번 돌았는데 찜찜해. 그러면 보통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저는 반대예요. 일단 진도는 끝까지 나가셔야 돼요. 찜찜함은 누구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뭐 개운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한 바퀴는 돌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미진했던 부분을 발췌 수강하면서 다시 보고 또 이제 이 과정에서 기출도 제가 병행하라는 권고를 할 텐데 뭐 소단원 기준으로 또는 대단원 기준으로 또는 중단원 기준으로 그건 보는 본인의 어떤 학습 호흡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내가 만일에 속도와 가속도 단원을 끝냈다. 그리고 나서 삼순환 푸는 거죠. 필수보는 운동의 법칙 갈 때 삼순환은 속도와 가속도 풀고 뭐 이렇게 이제 병행하라는 거예요. 조금 학습의 호흡이 길면 역학 단위로 난 역학을 필수보나 한 번 다 수강했으니까 이제 삼순환 넘어가서 삼순환 풀고 뭐 그런 식인 겁니다. 기출도 병행을 하니까 사실은 뭐 넓게 보면 듣고 복습하고 기출까지 풀었으면 벌써 세 번 보긴 한 거거든. 그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좀 알 거예요. 문제까지 풀면 어떤 부분이 약한지가 보여. 나는 충돌 유형이 약해. 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충돌이 융합된 유형이 약해. 나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유형이 좀 특별히 약해. 이런 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수면 위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다시 듣고 그리고 다시 풀어보는 거죠. 틀렸던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좀 비효율적으로 맞췄지만 비효율적으로 풀었던 부분들도 재수강하면서 복습을 하시면 형식상 이게 최소 요건이죠. 한 세 번은 봐야 돼요. 개념도 한 세 번은 봐야 기본적인 개념, 용어, 그 다음에 풀이법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몸에 슬슬 익숙해집니다.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거죠. 문제를 볼 때.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이제 1년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 이 개념 완성 커리큘럼. 물론 이제 조금 몇 주 있다가 3순환도 좀 같이 개강을 하게 될 텐데 가급적이면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은 필수본으로 하지만 한 단원 정도 끝내고 나서는 3순환도 병행수강 하시면서 개념과 기출을 늦어도 빠르면 2월 말. 두 달은 걸려요.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물리만 하는 게 아닌 이상은 60강이 넘으니까 하루에 한 강씩 들어도 꼬박 두 달이잖아. 매일 할 수는 없고 이틀에 한 두세 강씩 듣는다 해도 거의 두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2월 말. 그 다음에 늦어도 저는 3월 학평 전에는 개념 기출 학습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OT를 마무리할 거고요. 중요한 건 당연히 당장 마음 먹었을 때 시작하고 그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약간 중간에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어렵다. 아니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듣는 게 어렵네. 뭐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친절하게 기초부터 설명을 드려도 그런 부분이 최소 한두 군데 이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시고 또 개념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순히 이제 뭐 이런 학생들도 많아. 필기노트만 막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는 학생들이 많아. 근데 뭐 외우는 건 나쁘진 않아요. 암기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만 하는 것도 나쁜 거거든.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암기해야죠. 필요한 관계식이나 뭐 필요한 지식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물리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막 주머니에 손 놓고 강의만 보고 끝내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계속 암기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강의 열심히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외울 건 외우고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적용해보는 훈련들까지 이뤄져야 그것이 개념 학습의 완성이지 개념만 안다고 해서 내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뭔지를 안다. 그런다고 운동량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충돌 유형 문제가 쓱쓱 다 풀리진 않거든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안다 해도 안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적용까지를 아울러서 우리는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때 내가 순흥 물리학에 20문제를 풀기 위한 거의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채화시켜야겠다. 라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최소 두 달은 참으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개강 때 첫 수업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